엉망진창이 나온 겁니다. 마지막에 총조작률이고 그 사이에 여러분 가로우에 있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. 모두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조작률이 20%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30%를 훔친 겁니다. 이것이 서울에서만 여러분들 29군데가 관찰이 된 겁니다. 문재인 정권에 출시를 했던 이인영 씨 윤근영 씨 고민정 씨 진성준 시에 다 여러분 뭡니까 부정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윤근영 씨는 여러분들 24.36%를 훔쳐가 국회의원이 된 거고 이인영 씨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.92%를 훔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고민정 여러분들 오세훈 후보를 눌렀던 후보는 25.88%를 조작을 해 국회의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알려졌는데 모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알려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숨기고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숨길 상태에서 의혜주의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숨긴 상태에서 반지성주의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